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다치바나 다카시, 나는 이런 여행을 해왔다. 원래 책 제목은 사색기행입니다. 사색기행인데 그냥 기행이 아니고 사색하며 사는 기행이다. 그런 뜻이겠죠. 이 다치바나 다카시는 아주 왕성하게 글을 쓴 그런 일본 작가입니다. 1940년 나가사키연 출신이고 1964년도 도쿄대학 불문과 졸업을 했고 문외춘추에 입사했다가 다시 도쿄대학 철학과 입학해서 재학 중에 이미 평론활동을 시작했고 아마 이분의 가장 대표작은 1974년도에 다나카 가쿠에이 연구 그 근맥과 인맥이라는 그런 다나카 수상의 범법행위를 파헤쳐서 일본사에 커다란 충격을 준 탐사 작가입니다. 다치바나 다카시 책들은 우리나라의 청어람 미디어에서 뇌를 단련하다.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 나는 이런 책을 읽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사식여행이라는 책은 2004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특히 이분 나이가 지금 81세고 그리고 특히 대학을 다닐 당시에 일본이 1970년대 한참 고도성장을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학 시절 동안에 유럽여행 등을 마음껏 할 수 있었던 일본에서 거의 첫 세대에 해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 책을 읽을 때 참 부러워했던 부분 가운데 나라가 참 잘 사니까 대학을 다닐 때 한참 감수성이 뛰어날 때 그렇게 좋은 여행을 많이 해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는 자양분을 만들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부분은 사색기행이라는 책의 첫 부분은 책의 인식은 여행에서 시작된다. 사람의 인식이라는 것은 여행을 통해서 크게 변하고 또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시작이 됩니다. 책의 성격은 이 책은 지금까지 내가 써온 다양한 글 가운데 여행에 얽힌 글을 모은 것이다. 여행에 얽힌 글이라고 해도 여행기나 기행문 같은 것은 아니다. 여행기를 닮은 글도 있기는 하지만 곧 여행기를 쓸 목적으로 쓰여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행을 계기로 펼쳤던 다양한 생각을 기록한 글이라고 해야 옳을지 모르겠다. 혹은 여행을 하고 한참 지나서 여행 체험이나 여행에서 얻은 인식, 지식을 소재로 쓴 글이라고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의 제목을 사색기행이라고 부른다. 여행이란 것은 할 때도 중요하지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죠. 그리고 또 여행에서 봤던 그런 대목들 가운데서 인상적인 장면들이 오래 남습니다. 이 다치바나 다카시가 여행에 대해서 남긴 그런 중요한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여행은 인생이라고 바꿔 말해도 좋겠지만 결국 만남이다. 만남은 본질적으로 계산이라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만남을 기대한다면 일정일량 짜지 말고 되어가는 대로 몸을 맡기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른이 되었어도 되어가는 대로 맡기는 장기여행을 여러 번 했다. 장승하고 나서 떠난 첫 장기여행은 제8장의 대학생 시절에 했던 유럽여행. 그리고 그 뒤에도 몇 번인가 큰 여행을 감행했다. 시간적인 길이로는 나중에 소개할 1972년 여행이 가장 길었다. 이분 해서를 다하면 이분은 여행은 만남이다. 인생도 만남이다. 어디서 무엇을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굽이 굽이 순간순간이 대단히 소중한 시간들로 구성된다. 이렇게 우리가 재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이분이 갖고 있는 여행기 중에서 아주 피해야 될 여행이 작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취재는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별로 재미가 없다. 텔레비전 취재 여행에 더욱 못마땅한 점은 여행에 꼭 필요한 정신의 자유로움을 잃는다는 것이다. 때로는 여행과 관련 전체의 대본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감상을 말할 것인가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많다. 더욱 심한 경우에는 마치 대사를 얽듯이 정해진 감상을 말하도록 하는 때도 있는데 그래도 PD는 나한테 대사를 그대로 얽으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저의 해설을 더하면 여행은 정신의 자유로움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또 여행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강점은 여행을 통해서 정신의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인데 텔레비전 여행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다치바나 다카시는 여행의 강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행의 가장 좋은 점이 모든 일상사의 속박에서 풀려나 정신의 자유로움에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좋은 여행을 하고 있으면 아 이 얼마나 자유롭단 말인가 하고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될 만큼 자유로움이 주는 상쾌한 기분을 만끽하게 된다. 저의 해설은 이런 장기간의 여행을 일반인들이 모두 다 가질 수는 없겠지만 어떻든 이 여행이 주는 가장 큰 그런 강점은 일상의 삶이 주는 그런 속박과 정형화되는 그런 삶의 패턴을 벗어나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되고 그 자유로움을 통해서 주변에 새로운 것들을 많이 흡수하고 그 흡수한 것이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크게 성장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다치바나 다카시의 글입니다. 29쪽에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정신의 자유로움을 맛본 여행은 젊은 시절 20대, 30대 했던 장기 여행이었다고 본다. 취재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여행에서 얻은 것을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꺼집어내겠다는 생각도 전혀 없고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미리 짜놓은 일정까지 무시하며 정말로 되어가는 대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학창시절의 여행 제8장과 제9장 팔레스타인 보고에 바탕이 된 두 번의 큰 여행 1972년과 1974년이었을 것이다. 이분이 1940년생이기 때문에 1972년과 1974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젊은 날, 30대에 걸친 그런 나이였다. 그러니까 젊은 날 이런 아주 꽉 짜여지지 않은 여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일생일대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즘에는 취업난이 심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그런 혜택이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만 할 수 있으면 20대의 오랜 문명을 자랑했던 그런 나라들을 한번 여행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여행이고 옛날에 유럽의 기족들은 자제분들을 그랜드 투어를 해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그런 여행을 추순하게 되었죠.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보시죠. 다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행들은 전부 내 가슴 속에 지금껏 살아있다. 영어의 통속적인 표현 가운데 당신이 뭔 놈 음식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 선물 가기에는 흔히 이 문장 옆에 돼지 그림이 그려진 판화가 진열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함축성 있는 말이다. 잠깐 생각해 보면 인간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나 통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육신이 결국 그 사람이 과거에 먹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듯이 인간의 지성은 그 사람의 뇌가 과거에 먹은 지적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간의 감성은 그 사람의 가슴이 과거에 먹은 감성의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이런 아름다운 문장을 보는 겁니다. 저의 예술은 이런 문장은 참 아름답죠. 인간의 육신이 결국 그 사람이 과거에 먹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듯이 인간의 지성은 그 사람의 뇌가 과거에 먹은 지적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간의 감성은 그 사람의 가슴이 과거에 먹은 감성의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런 좋은 문장을 발견하는 것이 참 독서의 큰 혜택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의 현재는 결국 그 사람의 과거의 집대성이다. 그 사람이 일찍 읽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낀 모든 것, 누군가와 나눈 인상적인 대화의 전부, 마음 속에서 자문자답한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현재의 존재를 구성한다. 숙고한 끝에 했던 혹은 깊은 생각 없이 했던 모든 행동, 그리고 그 행동들에서 얻은 결말의 반성과 승차를 보탠 모든 것, 혹은 획득된 다양한 반사 반응이 그 사람의 행동파태튼을 만들어낸다. 저의 해설을 더하면 그 사람은 과거에 자신이 보고 듣고 읽고 느끼고 체험했던 모든 것들의 집대성으로 오늘이 온 거다. 오롯이 자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말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다치바나 다카시의 글입니다. 인간 존재를 이렇게 파악한다면 한 사람을 전반적으로 형성한 요인으로서 여행이 얼마나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여행은 일상성의 탈피 그 자체임으로 그 과정에서 얻은 모든 자극이 색다름의 요소를 가지며 따라서 기억이 되는 동시에 그 사람의 개성과 지정의의 시스템에 독창적인 각인을 새겨나간다. 그러므로 여행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그 사람을 바꾸어 나간다. 그 사람을 고쳐서 새롭게 만들어 나간다. 여행 전과 여행 후에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일 수가 없다. 아주 멋진 문장이죠. 여행의 미를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조차 무수한 작은 여행에 집적으로 파악한다면 사람은 무수한 작은 여행 혹은 커다란 여행에 무수한 작은 구성요소가 가져주는 작은 변화의 집적체로서 이 부단이 변화하고 있는 존재라고 해도 좋다. 이것은 이제 앞에서 말씀한 다치바나 다카시가 여행과 인생이란 것이 모두 만남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치바나 다카시가 말하는 여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